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나이사 사랑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뭐 뭐 뭐 뭐 뭐 뭐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나이사 뒤를 매달려 그렇지. 뒤를 매달려 그렇지. 오오. 가랑이 뛰어. 그렇지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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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bonation. Takuio와. 잘할거에요. 이리로 있으면. 일로 오세요. 일 못해요. ... 에. 아 아 조야 날려 자 조야 날려 아 아 아니야 야 지루야 참 야 종국이 형 드디어 남자가 다 졌다 종국이 형 야 종국이 커졌다 야 좋아졌어 야다 씨 야 자 하하하고 다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이 게임 자체가 신발로 맞추기에요. 신발로 맞추기에요. 신발로 맞추기에요 넘어트리기에요. 맞아 안 맞아. 자기가 안 맞아. 자기가 안 맞아. 야 너 너 왜 안 맞어.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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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. 야 됐어. 우리 사람아 저거. 야. 얘기해. 봐봐 내 얘기 들어봐. 봐봐 내 얘기 들어봐. 봐봐. 지금 쳤어. 지금 쳤어. 쳤어. 아아. 아아. 야 너 진짜 이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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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안 뜬다고 약속했잖아. 안쪽 하지마. 뭐라고. 야 너도. 야 내가 너 안 뜬다고 약속했잖아. 안쪽 하지마. 뭐라고. 야. 이마자 김종국하고 통화하지. 아니. 준비하시고요. 아니 벌써 김종국이 손목 꺾여있잖아요. 아니. 우리 된거 아니야. 우리 된거 아니야. 우리 잘해. 마찬가지고 캔. 저 아이어. 네. 이거 하면서 이쪽에서 봐봐 하시네. 아이제 봐봐. 여기 봐봐. 야 이거 이분에게도 나올 수 있지? 저거 지금 무너지 마. 몸 쓰지 마. 공군이 난데요. 형 이제 너무 어려워. 나야야야,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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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줍니다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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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안 돼요 이건 핫게임의 건너비야 진짜 안 돼 보통 연장에 헤드요 원래 공중에 뜨게 마련이에요 얘네 엉덩이 딱 닫네 왜 그러지? 경기하고 사단 없는 얘기야 경기하고 사단 없는 얘기야 엉덩이가 무조건 다 뜬다니까요, 공중에서 아 이걸 중국이 하셨는데 중국 때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뭐 한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가볍게 대고 있는 것도 기분이 그렇다 야! 끊지마 야!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끝났어 빨리 끝내 왜 울지? 좋아 재미가 안 됐어 안 됐어 나 안 뜯었지 안 뜯었어 야 이 상황에서도 안 뜯겼어? 저 뜯기지 않았다 지금. 이광수 이종원 게리 아웃. 제 소리네. 한번 가볼까 일단 거든지. 싫어. 왜. 싫어. 왜왜왜. 왜 싫은데. 이렇게 오겠다는 거야? 아니 싫으냐고. 아니 왜 싫으냐고. 왜. 왜 싫어. 왜. 아니 왜 싫어. 이게 어딘지 몰라. 진심으로. 우리 어딘지 얘기하기 전에 저기서. 뭐야 여기 있어요. 들은거한테 그러고 싶어. 다 뜯긴 거야. 여기 있는 것만 네가 아는 거야? 나 여기 있는 것만 들었다니까? 이 계획은 뭐야? 오늘의 네 계획을 얘기해. 아니 네가 왜. 내가 싫은데. 아니 이 얘기를 해봐. 왜 싫은지. 아니 왜 싫어서 얘기를 해 그러고. 아 싫어. 내가 싫은데. 아니 싫은 게 이상하잖아. 진상이 뭐 싫어. 가서 보면 되지. 야 내가 무슨.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오빠 진심으로 나도 자세히 내가 어딘지는 몰라. 여기라고만 들었지. 자기. 희망이 있어 없어. 아 늘 언니가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다녀. 내가 지금 상황이 뭐야. 희망이 있는 것 같아. 없는 것 같아. 내가 솔직히 너는 연합하고 싶어도 너는 분명히 아비디언 상황이 되면 날 두드려. 네가 또. 내가 또. 그래서 지금 나를 찍겠다고? 내가 또 그 상처를 입긴 좀 너무 가슴 아프다고. 어 쟤네 둘이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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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 아 종국이 걸어야지 그럼 책치기 어? 아 이거? 아 이건 모르겠다 가요 이기자 안되는 술래 가위바위보 예! 예! 내가 알겠다 제발 그래 그럼 종국이 오빠 먼저 하세요 종국이 못 넘기는 거야 아 종국이 못하는데 책치기 계속 넘겨요 아 그 순간 끝 아 이거는 모르겠다 먼저 하는게 꼭 유리한게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 딱딱딱딱 딱딱딱 나 긴장도 안하고 있어 웃고 있잖아 당연한거라 넌 못할거야 이거 별거 아니야 해 빨리 해 들어가 쭉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빨리 찾아봐 배린걸 오 발만 대고 싶다 발만 아 지난주에 새찬이가 또 우리 내 동생 새찬이가 또 내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저는 좀 시청하고 있어 아니 종국이 형 아침에 오면 새찬이한테 오 새찬이 내 동생 하면서 날 계속 봐 오 새찬이 형 뭐 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면 또 누구랑은 다르게 형 뭐 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면 또 누구랑은 다르게 아 형 라이브를 해서 홍보 좀 해 틀려주세요 틀려주세요 나 봤다고요 빨리 해 줬어 내가 봤는데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아 아 운명을 믿는다고 그랬고 야 운명이야 그게? 그게 운명이냐 운명 아 이게 뭐냐면 지금의 끝이 5 4 3 1 1 아 1 아 지효다 지효다 김종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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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? 보약을 거스르는 자 보약을 거스르는 자 보약을 거스르는 자 셋 뭐야 아 예 예 예 예 안 좋으면 들어가 야 그거 지효가 됐잖아 야 지효가 됐잖아 야 지효가 됐잖아 갑니다 야 무침 우업 밤벅 aver 자 예 아 예 아 예 우와 예 아니 아니 둘이 같이 하면 돼. 둘이 같이 하면 돼. 야 근데 닭은 죽어도 못한다. 나 죽으면 돼. 봉은이 형 죽어도 못한다고. 얘 진짜 못하니까 진짜 닭 무서운데. 자 준비해주세요. 나 어떡해. 나 못 잡아. 나 못하겠다. 나 정말 못한다. 야 너 어떻게 잡았어. 야 진짜 어떻게 잡어 이거. 차 잡아. 됐어. 나 죽은 거야? 어 딴다. 딴게. 야 엄마. 야. 신나가 잡았네. 뛰어 뛰어 뛰어. 너 진짜야? 진짜 무서운 거야? 저거 잡아요. 완전 무서워 해가지고. 야 같이 가. 쳐 abajo 하나. 너 다 없을 Us. Clark. 아니야 마지막 때. 오 zero. ihis va. 나. студ Definition back door.